부순 할머니 집에서 눈은 어르신이 베이비쿠스를 해주신대요 지단을 제가 하다가 망쳐가지고 부순 할머니 집에서 지단을 지금 부치고 계십니다 저는 오이를 썰겠습니다 지단하고요 오이 썰고 호박 애호박이 한창이라서 어머니 하는거 배울꺼에요 들기름으로 볶으세요 들기름하고 밖에는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깥 풍경 너무 좋지요 비가 와요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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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요 이거 집는거 있나 네 아 어머님 표 비근국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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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집에서 한 동네에서 사람도 몇 안 돼 저는 평상적으로 좋나 그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가 죽어도 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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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철개로 울었어 아버지 아버지 고기가, 아니, 이니지. 문동 앞에 소, 소, 소 기르는지. 이야, 맛있겠다. 애호박 우리 처음 먹어봅니다. 소 기르는지. 가도 학철이잖아, 몸 다치나. 아, 이거 나이 많은 사람? 나이, 그럼 소희. 아, 형이요? 소희고 소흉 장기 안 갖고. 형이? 아니, 한 80 정도 먹었던 사람. 소금. 자, 왜 문동 앞에? 응. 굳이 디네 하나. 디네 있는 말고. 디네 있고, 저, 독지밋. 독지밋인가 그거가? 독지밋지요. 문동 앞에. 문동 앞에? 문동 앞에도 요 주문 1리 하던데. 아, 이렇게? 주문 1리요. 바글바글바글 끓여야 됩니다. 아, 요 백골 올라가지 오른손에 둔 두 배기. 아, 그거 말고. 왜 문동? 저거 왜 문동을 저기 문복인 되기도 해. 그래, 그지. 그래, 무지리 아들이여. 아, 임시 임시. 그지, 인문복이. 인문복이. 인문복이 노인회장. 네, 노인회장. 내가 노인회장보다 그지 보자니. 그니까, 맹 이동네이지 그죠? 응, 이동네. 그 맹 여 좋은 일이야. 그래요? 오이. 오이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더 하고 계세요. 오이 어머님이 키우신 거예요? 아이고, 샀지. 아이고, 샀지. 아이고, 뭔지. 저는 저대로 돈 들고, 나는 내 대로 돈 들고. 내가 샀지 또, 장로 가서. 아이고, 저거는 하초지 뭐. 이렇게 반찬 내먹고 나오다. 아니예요. 오늘 한 개 다 먹고 하초를 키우는 거지. 반찬 뭐 이렇게. 호박은 철개야재 두 개 가져간 거. 또 철개도 한 개 주고. 얻은 걸 또 나물 줬어. 에이 지랄이야 나도. 나도 아깝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됐어요. 소리가 틀립니다. 들어봐봐. 시장의 허нихappe estamos 언제? 응? 箱 죄장예요? особ win with a Tata and pumpkin. pre樹cakap. 네? 코코 Инuis 프랜ien endpoint. 나 이 문장,РЕD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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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 선. 나는 다 한 번 입었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참 매우지 못했다는 고사를 이렇게 하지 매우지 못했다고 나도 보통 한 명이 아닌데 어! 이거 물 끓여야겠다 무이랑 호박 해놓고요 내가 성질도 그리 맞지마 아직 부실하는 것 때문에 벌써 시설에 갔어 내가 많이 아파요 다리가 시설에 가면 한 달 안에 죽어요 죽어 안 가셔야 돼 죽으러 가자 맞아요 위험한 것 같은데 가시면 안 돼 주살나서 죽이는지 왜 그럴까 이 말에 죽어디고 우울증도 생기고 안 좋대요 단박을 막 그릇에다가 잔수하는 일이 그냥 침대에 올라가 자고는 일어나 밥 먹고 그러니깐 한 달 안에 죽어 저저저저 시설에 또 말해서 뭐 교메시게 막 닦아 끓이 끓이 예 예 뱅 슈퍼 주살나 뱅 시설에 냉동국수 그래서 이제 눈동국수 해 먹을 거예요 식초장이요 초장에 비벼야 되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김치 하나 더 올라올 겁니다 소발이나 하면 사람들이 그저 국수 더 있으니까 드시고 더 드세요. 식탁. 밥 먹는. 밥상. 소바지 소바지.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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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 넣으세요 먹으면 안 돼 이거 잡지해봐야지 이야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으면 돼까지 난다 그냥 못 배우지 배웠으면 다 걸려버렸구나 언니 여기 앉으세요 응 그게 내 방식 네 이리 와 네 드세요 맛있겠다 삼촌 삼촌 해 어? 야 나 잔잔 술 안 먹고 어 잔잔 어 잔잔 야 김치 좀 놔놨어 바로 무시 먹을래 먹을래 비가 엄청 많다 맛있겠다 니 저럴 네 내가 시즌에 불을 줬어 으흠 불었어 야 눈 잡채고 그거 초장에 넣었나봐 그거 초장에 넣었잖아 네 넣었잖아 응 아 이거 놔 네? 뭐 드셨어요? 응 잠길때 응 됐어 됐어 해봐 네 조금만 좀 조금만 좀 네 됐어 됐어 아 저리 이제 내 비벼줄게 응 이거 다 놨지요? 이거 호박 다 놨어? 네 다 놨어요 상촌 놨 호박 네 놨어요 아 맛있겠다 아 아 음 여름이 머리가 진짜 어 저 땡기던지 다 땡기 그거 비벼 저거 소고추장 이거 들이 뭐 못먹어요 내가 아 아 아 아 아 장구가 안해줘 내 상촌 먹을줄 아 예예 내가 여기 어디 가도 야 이거 뭐 철개이 응 철개이 오늘 먹고 제가 바뀐 집에 그 아저씨가 이따 뭐 저 사물이 이렇게 다 딴 때 좀 울쟌 야 응 저거 내가 지금 이렇게 또 가만있어 이거 좀 네 까SD 경시 이 경치 국물 좀 좀 넣어봐 이거 안쌔어요 응 마의대로 amplified 이 비비는 예 막 비벼놓으면 요기는 남적거 мной 신이ront 편히 그치 응 아기 시선제로 식중제를 먹어야 고장 예찬 기름 그거 그냥 없어져 야 아 아 아 아이고, 한 바퀴 빠졌다. 뭐 이런 거 빠졌어? 잘 안 돼있어요. 빠졌다 했잖아. 고기요? 야. 바로 안 돼요. 아이고, 좀 더 무거워. 이제 나이 많으니까. 네, 네. 고기 좀 안 해. 야. 이래고. 열 달이 더 먹는 거 봐. 네. 망령산 자락에 있는. 우리 사자고롬. 친구, 친구 어머니고.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89세인데, 만 88세. 성격이 불 같아, 불. 어머니 맞지? 응. 이 막내 아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그치. 너희 아들 큰 누나가 우리. 한자로 얘기해. 한자로 얘기해. 응. 아. 두세지 더. 응. 아, 두세지 더. 아, 두세지 더. 아, 두세지 더. 응. 그치. 전 뭔가 들어가는데. 무슨. 아, 두세지 더. 아니. 왜 누셔야 할지. 그래와. 왜? 왜 호박도 안 넣으셨네? 아니, 아니. 내가. 내. 호박은.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응? 초장불에. 초장불에. 어. 내가 먼저. 초장불에 달아. 어? 으응. 저 지금 정도시는 누가 살아? 서울 아줌마 살아. 서울 아줌마? 응, 아저씨 사장이고. 아니, 저 사명이가 그 일을 하다가 잘해. 잘해. 잘해, 그 집이? 아이, 내 이빨이 그렇다고. 어쩌리 해가지고. 또 뭐여, 저기. 김치도 해도 죽을 때 한 벌려 보니까 그래 해가지고. 파란 게 아니잖아, 집을. 한 벌려. 한 벌려. 한 벌려. 그래서 한 벌려, 세 벌려 있어. 저 저기 한 벌려 누가 살아? 서울에서. 서울아? 한 달에. 골베이 꺼내놨다. 아니, 아니. 집이 또 따로 있어요? 어디에? 새로 진 거 있잖아. 어? 그 모두 나 깔려보더니. 응? 나 깔려본다고. 왜 깔려봐요? 새로 진 집 있어. 야집이니? 새로 진 거 아니니까. 야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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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철이 집이라고. 철마다 기 갔다는 예지. 타철이 자네. 아이, 우리가 가서 잘하라고. 여기 가서 집이 안 하냐? 여기서 진짜 집이 따로 있었지. 응. 이게라 차 blindness가 아침에. 이거 봐도 조금 울었네. 고춧가루 나는 오늘 점심, 근데 야 저리 가면 58, 7, 야. 니 봐, 어머나. 여기 빨리? 응. 옛날에 메모 화가 그래. 4분 안 되고 그러면 30년이 넘었잖아. 내가 내 집에서 다쳤어. 그 집에서, 그 집에서. 내 집에서 다쳤어. 여기 달려. 아, 네. 말해, 그렇지. 내가 좀, 안이 집에 갔어. 용어,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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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여기, 여기, 여기. 혹시 더 먹어. 안 먹을게. 안 먹는 거 봐. 공란이가 있잖아. 이거 갖다 닦고. 공란이가. 응. 아이고. 공란이가 떨어져가지고 안 먹어. 난 까물 안 넣었는데. 너. 맛있어. 맛있어. 난, 난, 응. 이거 먹지도 안 먹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저도 많이 먹어. 하셔라. 응. 물 한 잔 꺼내. 아. 물. 응. 고시장이 매워. 매워. 고시장이 매워. 매워? 여기도 강력산수드네. 고시장. 강력, 강력. 아니, 말 거 아니고. 아니요, 고은중. 한 달에. 네. 고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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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나와요? 응. 15,000원 나와요. 요거는 15,000원 나와요. 요거는 15,000원 나와요. 한 달에? 응. 한 달에? 한 달에 15,000원 많이 나온 건데? 응. 너희 많이 나와, 시골에서. stellen. tort, 아, 이 동네에서 내가 대기여, 아까 둘이 들어 앉았잖아. 똥 달랐나 맨날 밥 달랐나 맨날. 난 저거 대대 밑에 서늘 주위 맞으면 돈 줘야지. 아, 좀 쉽게. 맞잖아. 삼촌 저쳐봐. 내가 얼마나 굉장히 싼지. 돈 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커피 줘야 되고. 하늘 밥이 한 대도 없어. 하늘 엄마가 돈 좀 안 벌어줘? 하늘한테. 아니, 얘기 좀 말해. 얘기 좀 안 해도 나한테 보여. 야, 아, 철아 됐다, 이 형이. 딱 고소 얘기하더라고. 효자, 효자. 야, 철이가 효자잖아. 뭐? 철이가 효자. 물 뭐해? 어, 나 먹었어. 어, 나 먹었어. 낯네. 자, 이래 비벼놓으면 못 써. 응. 비벼놓으면, 나 먹으면. 네. 그러면 내 비벼. 이래 먹으니까. 음. 다져. 더워야 되나? 해결하지. 이거 때문에 주위한 거야, 이거 때문에. 너, 이거. 덜 봐라. 됐어. 아, 컵 나. 아, 이때도 넘어서 아주 추웠는데 그렇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재생용신이 보이지 형, 이방이 형만 해 먹었어 지금 뭐 먹으냐 저놨어 저놨어 아, 깜빡이 걸린다 우리 복난가 저래 아, 뭘 하지 못해 송단계 열이 많나 안 담겨 아무, 으응 안동구이 줘 시설사 있거든 동구이가? 아니, 동구이 밀골 저요, 안동구이 뭘래 밀골 밀골 미안해, 옛날에 연희 연희 집에 하던 연희 몰라 연희 누나 먹어야 되지 이제 알아 정남이네 정남이네 아니 신랑이 정남이네 아니야 상동서씨가 이혼했잖아 내 삼촌은 안 돼 장강은 어디 살았지 기왕이네 몰래 기왕이 죽고 원태네 원태네 동생네 원태 어머니 원태 어머니 동생이야 기아이가 이제 알긴 기억이 나 이제 원태네 나이까 맨날 연희 몰라 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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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시설에 가 있어 연희 어머니가 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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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 진짜 이렇게 씹어 뒤져서 타고 있어 못해 술을 못해 못 배웠어요 술은 양이 부하긴데 보여 또 고마워 원주 문막에 91 구멍을 넣으냐고 아이고 고마워 91 구멍을 넣으냐고 영원주 시내에서 타자폼 운영을 하라고 하라고 아쉽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누나 동네에서 살을